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근접공격만을 사용해서 다 죽이면서 들어가면서 그 그 타이탄 개 큰거 있지 거기에 다 타서 탈출하는게 우리의 목표 목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탱크도 좀 탈취해 주셔야 돼요 탱크도 조금 여러분들 탈취해 주셔야 돼요 탱크 같은 것도 탱크가 그 타이탄 쏠라 그런다 탱크도 죽여 여러분 타서 탈취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폭동 시작을 외침과 동시에 무조건 근접무기만 써요 여러분들 어 노이즈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어 야야 차온다 야 야야야 비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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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 옆으로 들어가는 길 아시는 분 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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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신야크 맨 맨 저 뒤로 가봐 맨 뒤로 맨 앞으로 가봐 그렇지 자 다같이 레인신야크를 따라갑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힘찬 함성과 함께 폭동 시작 닥쳐 그냥 들어가 야 야야야 파이턴 파이턴 발틀하면 돼 이제 야 마이크 아무도 없니? 어 와 와 야야 야! 마이클 쓰지마! 너무 시끄럽다 야! 어 너무 크다 목소리 야 나 혼자 얘기할게 가자! 죽여! 자 우리 미군기지 털러갑니다 삼진병에서 가자 야 뭐 니들끼리 왜 싸워 메스터 뭐하는거야 장난해 벌써부터 이렇게 야! 장난해 죽여 야! 미군 죽여! 야 어디야 어디야 그쪽이야? 레인 시니아크 따라가 레인 시니아크 따라가 레인 시니아크 일로와 어 죽은 사람들 빨리빨리 뒤로 따라 붙어 레인 시니아크 뭐야 어디야 어디냐고 레인 시니아크 레인 시니아크 레인 시니아크 어? 안되며 니가 여기 아냐? 삭제 야 야 야 야 야 나온다 야 얘네 나온다 야 문 열릴때 들어가 얘네 어! 뭐야 이건 야 야 뭐야 가만있어봐 야 야 확실히 아는 사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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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애들아 가만히있어 야 아냐아냐 가만히있어 야 아냐아냐 가만히있어 야 아냐아냐 가만히있어 여러분들 가만히있어 여기 다 모여있어 나 있는대로 다와 내가 해줄게 알았어 그 다음에 내려 너 내려봐 초록색 내려봐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여기 가만히있으세요 여기 있으세요 어 여기 있으세요 어 여기 있으세요 어 거기 기다려 금방 올게 차타고 갖고 오 알아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 있으세요 이거 이거 필요해 이거 잠깐만 놀라나 타지마바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놀라나 내려봐 이거 앞에 앞대가리 타고 여기 위에 올라올 수 있나 봐봐 점프해서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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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어 타 어 부랴부랴 대축 야 죽을려 나와 비켜 아니 얘들아 아니 여기 올라오지 말고 아 좀 비키라구요 아 말 드럽게 안들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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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대줄게 왜이래 어어 뭐야 뭐야 왜이래 기다려 일단은 경찰 주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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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기다리라고 말 드럽게 안들어요 야 시작이야 시작이야 올라와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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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옆으로 뛰 여기서 앞대가리 이렇게 뛰어 여기서 어 일단 이 위에서 대기하자 일단 이 위에서 대기하자 천천히 천천히 아 야 앞대가리에서 바로 뛰어 앞대가리에서 바로 뛰어 뒤로 가서 뛰지 말고 앞대가리에서 바로 뛰어 앞대가리에서 바로 뛰어 앞대가리에서 한명씩 그렇지 그렇지 어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와 어 아니 앞대가리에서 뛰어야 된다고 뒤에서 뛰면 안된다고 앞대가리에서 뛰라고 본네트에서 어 진짜 내가 게임 잘하는 편이라니까 진짜 본네트에서 뛰라고 안돼 야 이게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안 열리는구나 어 그래 야야 여기 야야 이쪽에 야 찝차 빨간색들 있는데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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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가만있어봐 쟤만 쟤만 죽이자 얘만 죽이자 얘만 야 빨리 올라와 경찰에 붙었어 빨리 올라와 여러분들 와 빨리 올라와 야 차는데 더 온다 자 야 가자 준비됐으면 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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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들어와 바깥쪽으로 가지 말고 안쪽으로 야 바깥쪽으로 거기 가지 말고 사람들 많은 쪽으로 사람들 많은 쪽으로 사람들 많은 쪽으로 야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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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동이야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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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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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ins 차타지마 X2 차타지마 차 타지마 쌀부리 차 타지마 차 타지마 노잼이야 차 타지마 무조건 걸어서 뛰라고 차 탈꺼면 이딴 거 안에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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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urde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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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가자. 자, 우리가 타겟팅을 정해주면 걔를 다 근접으로 패는데 야! 저기 앞에 있는 저차를 약탈한다 이 차 약탈한다! 이 차를 약탈한다! 죽여-어어-어어-어-어어-어 오케이! 됐어. 여기에 다타 이 차에 다타 어! 이렇게 이 차에 다타 야 이 차에 다타 야 이거 왜 안타지냐 나 이 차에 다 타 야 이거 야야야 누가 탔어 누가 조종해 야 움직여 움직여 애들 태우고 움직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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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투기 찾아봐 아니야 엄청 큰거 이거 전투기말고 타이탄 타이탄 타이탄을 향해 간다 나머지는 이 차를 따라오도록 나머지는 이 차 따라옵니다 미니맥보고 타이탄 어딨어 타이탄 야 탱크 탱크 수비 제대로 하자 탱크 수비 탱크 수비 제대로 하자 탱크 수비 제대로 하자 타이탄 없냐 타이탄 원래 여기 있지 않냐 여기 원래 없나 어디어디 날고 있다고 날고 있다고 저거 말고 헬리콥터 말고 엄청 큰거 있잖아 날개 엄청 큰거 아니야 저거 말고 저거 헬리콥터고 타이탄 얘들아 안되겠다 그냥 아까전에 그 전투기 여러개 세워져 있는데 있지 글로 가자 어 전투기 여러개 세워져 있는데 여기 여기 너무너무 안쪽으로 왔어 왜 이리와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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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 견방해 탱크 어 조심해 오른쪽으로 꺾어 탱크 두대 야야 내려서 얘네 다 죽여 내려서 근접으로 다 죽여 죽여 돌격 아아 아 얘들아 이렇게 약해 어 누구야 탈 누구야 누가 저거 탈취했다 어 누가 야 저거 저거 탈취했다 야야 oh 야 불발탄이나 이거 뭐냐 야 이거 불발탄이냐 야 이걸로 축구하면 개꿀잼이겠다 야 야 축구공 제대로 찾았다 야 야 이걸로 축구하자 야야야 살려 야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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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나만 보이냐 이거 나만 보이냐 아 그래 아이 미친 아 나만 보여? 아 이거 축구하면 꿀재린데 야 얘들아 도 citoy엔 잘 красив고 뭐 뭐 have we stop 우에이이이이이이 어 연기 넛 웹 웹 웹 죽어lean! 그렇지 아 경찰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를 따라 바다로 나오십시오 저를 따라 바다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새로운 컨텐츠 저를 따라 피리부는 피리부는 소년과 와기들 바다로 나오십시오 바다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경찰을 피해 바다로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바다로 나오십시오 경찰의 눈을 야 잠수 어떻게 하더라 잠수 어떻게 하더라 야 잠수 어떻게 해 아니아니 패드로 패드로 아 알비 알비 어 야 일단은 어 일단 이리로 다 와봐 일단 다 따라와봐 일단은 살짝살짝 잠수했다가 어 재밌는 컨텐츠 또 개발했습니다 재밌나 재밌나 개발했어요 빨리 와보세요 아 몇명 튕겼는데 이게 마지막 그겁니다 야 왜 녹화가 됐냐 야 녹화 어떻게 꺼 자 이리로 오세요 예 경찰 떼시고 다 오세요 예 여기서 일단 기다립시다 사람들 기다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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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야 뭐야 어 누가 누가 경찰 야 누가 경찰 끌고 왔어 아 아 누가 아 아 여러분들 경찰 포트 약탈합니다 경찰 포트 약탈합니다 실시 약탈해 우리의 인구수에 힘을 보여줘 약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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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약탈해 야 야 약탈해 그렇지 아 아 어 어 어 어 나도 가자 나도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 야 그거 떴잖아 경찰 떴잖아 야 얘들아 아 어 아 아 엄마 자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흐흡 아 아 아 미친 꿀재밍했다 시체가 부럽긴 처음이야 야 이거 녹화 어떻게 꺼여 야 이거 녹화 어떻게 꺼여 여러분들 고행사리요 F1 아 녹화가 돼 갑자기 잠깐만 아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잠깐만 내가 운전하면 안될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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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제가 운전좀 할께요 잠깐만요 예 예 잠깐만 가겠습니다 잠깐 아 원래 딴거 할라그랬는데 경찰 때문에 망했어 어 뒤에 사람들 따라오네 따라와 다 우리편이냐? 아예 모든 애들도 있구나 일단 따라와봐 일로 어 따라와 됐다 됐다 경찰 없어졌다 어 쏘지마 쏘지마 야 연어다 야 연어야 연어다 얘들아 연어다 야 누구지ㅋㅋㅋ 야 뭐 한명 더 있었어? 어 야 연호다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야야 개꿀 된 컨텐츠 생각났다 야 잠깐만 어디서먹어봐 낚시꾸냐? 뭐 따라오냐 뒤에 있는 애들? 따라오네 어 아니 아 꿀잼컨텐츠 지금 생각났다 너무 늦었다 근데 야 이거 여기서 돌려서 나갈 수 없나? 아니 어디까지 가는거야 이거 그래 야 나 꿀잼컨텐츠 생각났어 아냐아냐 보트레이싱말고 어 야 여기서 잠깐만 이거 코너 좀 한번 돌아보자 여기서 다시 나갈거야 아냐 다시 나갈거야 아냐아냐 다시 나갈거야 여기 못가 어 여기 못가 여기는 누가 봐도 못가지 아이 거기로 가지마야 못가야 한번 가봐 도전해봐 한번 가봐 와 미친 야 가지마 일단 가지마 내려와 딴 컨텐츠 할거니까 다시 내려와 어 내려와 야 새로운 컨텐츠 내가 개발했어 내려와 개꿀잼컨텐츠 야 내려와봐 어디갔어 아니 아니 어 내려와봐 큰 데로 내려오지 큰 데로 어 여기서 다 유턴하세요 여기서 유턴하세요 여기서 유턴하세요 어 유턴하세요 여기서 어 잠깐만 어 물이 어 오케이 유턴해 어 따라와 따라와 꿀잼컨텐츠 할거니까 어 어 오랜만에 좀 자유롭게 노니까 재밌네 어 자유롭게 노니까 재밌어 오랜만에 야 야 너무 가까이 터지면은 클난다 터지면 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아 꿀잼 컨텐츠 생각났어 아까전에 그 경찰을 보고 생각난 컨텐츠야 이것까지만 하고 진짜 더쉽 보자 더쉽 상영할게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예익님 1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여기서 일단은 유턴을 어휴 유턴을 합니다 어휴 위험하다 여기 큰일날뻔 했네 어 뭐 땅이 있어 여기 아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지마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야야야 잠깐만 어우 유턴을 해서 여러분들 그 배들은 다 버리시고 어 제 배에 탈 수 있는 만큼 타주세요 이 뒤에 공간에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어 왓꽃배에 그 배들은 다 버리시고 여기다 정박해두시고 어 제가 제가 아 왜그래 또 터뜨리지 말라고 뭐야 이거 뭐였냐 방금 어 제 배에 타주세요 뒷공간에 앞공간에 타면 바로 탈락입니다 뒷공간에 타주세요 어 어 뒷공간에 어 뒷공간에 못하면 본인이 손해인거야 어 쩌 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 앉아있는 사람들 말고 야 뒤에 앉아있는 두명도 일어나주세요 어 안 앉기 금지 아니다아니다 뒤에 그냥 앉아있어라 어 그냥 앉아있어 어 그냥 앉아있어라 어 그냥 앉아있어라 그리고 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제외구요 마지막까지 포트에 있는 사람이 승리입니다 연어 들어갑니다 연어 출발 연어 컨텐츠 자 과연 자 누가 아 예스 아 일단 좀 떨어져 나가구 좀 떨어져 나가구요 어 연어 알이 꽉 찼어 지금 알라로 갑니다 어 연어 알이 꽉 찼어요 지금 어 지금 알라로 알라로 가고 있어요 자 첫번째 점프코너 예스 아 여기 아니구나 어 자 알라로 갑니다 어 알이 알이 알 좀 흘리긴 했는데 예에에에 오 야 좀 너무 많으니까 끼네 야 너무 많으니까 끼워 아니 뭐 다 뒤졌어 벌써 야 야 얘 누군데 위에 서있냐? 우와 예에에에스 야 너 누구야 뭐야 얘 우와 야 너 뭐야 버그야? 얘 뭐야 얘 뭐야 아 떨어지네 아 아까같은 꿀잼상황이 안나오네 너무 많으니까 야 그냥 연어로 가겠습니다 어 어디까지 올라갈수있나 봅시다 이거 원래 옛날에는 못올라갔는데 올라갈수있게 바꿨나보네 업데이트했나보네 와 진짜 gta 그래픽 봐 야 우와어우우 우와우우 야 이거 우웃웃웃 embr fue 승격때문에 아 업데이트 됐구나 되게 되게 금방 오게 바뀌었다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리로 배타고 못왔어요 옛날엔 배타고 못왔어요 이렇게 합시다 해마님이 우리를 쏴서 죽여보세요 우리가 피하기 컨텐츠 하겠습니다 공격해봐 해마 공격해봐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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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어 오늘 컨텐츠 수고하셨고 어 조만간에 gta 특집을 만들어서 한번 시원하게 진짜 시원하게 진짜 스트레스 해소로 한번 놀아야겠다 더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어 시원하게 놀아야겠어요 일단 오늘은 수고하셨고